그녀의 밤 그녀의 밤 그녀의 밤 그녀의 밤 그녀의 밤 그녀의 밤 벅신 남자 만날 테니까 여러분 괜찮으신가요? 자 앞선 한 번 찍어보시래요? 금요일 밤에 립스틱 바르고 화려한 노출을 하네 사람들은 다 내가 예쁜가 봐 길 가던 나만 돌아봐 뜨겁던 둘 사랑은 어디 갔니 바쁘다는 게 진짜 말이 되니 그대는 나빠 됐어 사랑이 아니야 나도 바빠 됐어 무조건 바빠 주찌 바빠 엑스라인 내 몸에 바바바밤 너보다 더 더 멋진 남자들을 바바밤 두번 다시 사랑때문에 우린 안할래 나보다 더 멋진 남자 만날 테니까 바바밤 됐어 사랑이 아니야 바바밤 됐어 무조건 바빠 나빠 fa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